범죄 중에 침고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침고죄. 고소와 친한 범죄.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고. 그다음에 기소 공소 제기를 한다고 그랬죠. 공판 진행될 때. 이 단계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. 범죄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기소를 못해 기소를.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.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.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. 고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범죄입니다. 지금 현재 신고죄에서 남아 있는 게. 여기서 안 개 버리세요. 모욕인데 목욕 이렇게 생각해 목욕. 모욕 갈 때 비누가 필요하잖아 비누. 비누가 없으면 사야 되잖아. 모욕비누 사자. 첫 번째 이거는 모욕죄. 모욕죄. 비는 비밀침해죄. 우편함에 우리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. 다른 사람한테 온 편지. 뜯어보면 비밀침해죄 되겠죠. 업무상 비밀 누설죄. 사자는 사자 죽은 사람이야. 라이언이 아니야. 죽은 사람 사자 명예훼손죄. 그래서 모욕 비누 사자 이렇게 아 이게 신고죄구나 그래서 형수법 문제 풀면서 이게 나오면 아이 신고죄구나 그걸 전제로 깔고 절차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. 그 논리는 논리는 어떻게 생기한다. 신고주의 고소는. 수사 시작할 때 필요한 조건이 수사 조건이 아니고 기소할 때 필요한 조건일 뿐이니까 이때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. 이때까지만 딱 갖추면 되죠. 수사 개시를 1월 1일 수사 개시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고소 안 했었는데 수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1월 10일 날 드디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어. 그리고 1월 15일 날 검사가 공소 제기했어. 문제없죠. 그런데 고소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1월 15일 날 검사가 기소해버렸어.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. 그럼 검사의 공소 제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. 위협한 게 되는 거죠.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협한 공소 제기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공소 제기 후에 1월 20일 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? 용서가 안 돼. 즉 이게 용서가 안 돼. 검사의 공소 제기가 용서가 안 돼요. 어? 시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 제기죠. 이건 뒤늦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도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. 아직 공부할 거야. 아 용서 안 된다. 뒤늦게 하면 언제까지? 공소기 전까지는 고소가 돼 있어야 된다. 그런데 이 수사 개시 전까지는 있을 필요 없고. 안 된다. 그래서 이 수사 개시장. 안 된다. 안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